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제조반조체입니다. 제조반조체 기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모를 보시면 현재 협작이 상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조반조체는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태를 보시면 현재 이런 박스포 공부하기 위해 박스포 상탄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소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상기 변호점이라고 할 수 있죠? 혹시나 이 양봉조과 상기 변호점이 따라 할 수 있니 이 북상수에 타서 상승 가능성을 쓰면 타카를 편집에 나 있는 타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단계적인 목표가는 전부 전동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실 때 이후에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되죠.